철통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대형마트 그런데 이 보안망을 너무나 허무하게 뚫어버린 모녀가 있다는데 모두가 혀를 내두르게 만든 기상체란 모녀의 절도행각 이슈인 현장에서 제재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반가운 가족 친지들과 편안한 연휴를 보내고 있는 시간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소방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슈인 현장이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를 지키는 보안요원들과 수많은 cctv들 그러나 현대판 장발장을 떠올리게 하는 생계형 범죄부터 억대의 물건을 빼돌린 조직적 범죄까지 보안망을 뚫기 위한 각종 철도범들의 무모한 도전은 계속됐는데요 이제는 엄마와 딸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모녀 철도단까지 등장했다는데 모녀가 버린 기막힌 범죄의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 7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계산을 하지 않고 카트에 물건을 가득 실은 채 매장 밖으로 나갑니다 조금 뒤 또 다른 남자가 카트를 끌고 나가더니 모자를 쓴 남자가 뒤이어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알고보니 이 남성들은 보안요원들과 짜고 대형마트의 물품을 절도한 것입니다 촘촘한 감시망에도 불구하고 마트에서의 절도 행각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기상천외한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하고 있는 용산경찰서에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 절도사건은 담당 형사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어머니와 딸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신종수법으로 생핀풀 등을 절도한 사건입니다 한 모녀가 마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모녀는 각각 카트 한 대씩 총 두 대의 카트를 끌고 쇼핑을 시작했는데요 한 시간 반 동안 쇼핑을 한 모녀 아무런 수상한 점 없이 쇼핑한 물건을 계산합니다 CCTV에서 계산하는 어머니는 보이지만 같이 쇼핑을 한 딸이 보이지 않는데요 혼자서 마트를 빠져나가는 어머니 과연 이들은 어떤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일반인들과 똑같이 카트를 가지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거죠 다른 점은 모녀가 카트 두 개를 똑같이 끌고 다니면서 카트에 같은 물건들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의 카트는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나오고 다른 한 개의 카트는 계산을 맞춘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보안요원들에게 계산을 한 물건이다라고 해서 빠져나옵니다 제작진이 범행 수법을 직접 재현해봤는데요 각각 한 대씩의 카트를 끌고 쇼핑을 시작합니다 한 카트에 바나나 우유를 담자 뒤따라오던 카트에도 똑같은 바나나 우유를 담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쌀 한 포대를 카트에 담자 뒤따라오던 카트에도 똑같이 쌀을 담습니다 이처럼 두 대의 카트에 똑같은 물건들을 가득 채우는 방식으로 쇼핑을 계속한 건데요 이제 쇼핑을 끝내고 계산대로 향하는 두 사람 모녀절도단의 어머니가 물품을 계산하는 실제 CCTV 장면입니다 여느 손님들처럼 물품을 계산하고 마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한편 1시간 반 동안을 동일하게 물품을 담은 딸은 빈손으로 매장 밖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마트에 출입구 CCTV 영상에 잡힌 딸 빈손으로 나왔던 그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쇼핑업 물건을 가지고 마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바로 어머니가 건네준 계산한 카트였는데요 먼저 정상적으로 계산한 뒤 영수증을 받아 다시 매장으로 들어간 어머니 빈손으로 나간 딸이 똑같이 물품을 담아놓은 두 번째 카트를 출입구를 통해 몰고 나오는데요 보안요원이 제지를 하자 방금 전 계산한 영수증을 보여주고 이미 계산했다고 하며 마트를 빠져나갑니다 나가는 사람들을 확인하는데 영수증이 있고 영수증에 적혀져 있는 물품과 카트에 담겨져 있는 물품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보안요원들이 계산한 물건이라고 속은 거죠 범행 다음 날 모녀는 구입한 물품을 가져와 마트에 고객센터로 향했는데요 전날 구입한 물품 전부를 환불하고 절도한 물품들은 내다 파는 등의 수법으로 현금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트 측에서는 어떻게 모녀의 범행을 눈치챌 수 있었을까요? 수법도 다양해지면서 점점 더 급증하고 있다는 생명범죄 이들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생명범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계층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들이 그걸 직접 구입하지 않고 생명범을 훔치는 이런 상황들이 최근에 속출하는 거죠 그런 지역형이나 또는 조직적으로 생명범죄에 대해서는 생명범죄라고 부르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불황에 그늘이 짙어질수록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생계형 범죄 여러 가지로 살기 힘든 이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 씁쓸해지기도 하는데요 국민들을 위해 복지는 증진하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 친지를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연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65일 한시도 쉬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소방서에선 지난 추석 연휴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중구 예장동에 자리한 서울종합방제센터 119 신고 접수에서부터 출동, 상황처리, 긴급구조, 응급복구 등을 원격 지휘하는 곳인데요 지난 6월부터 응급환자 신고 및 상담 전화였던 1339번이 119번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쪽으로 보실 거예요 어느 때보다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이나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기 쉬운 추석 연휴 그래서 이들의 손놀림은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30일 추석 오후 3시경 은평소방서에 출동벨이 긴급하게 울렸습니다 구조대원은 제보자와 통화하며 신고 현장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달려가는데요 안전장비까지 철저히 체비를 마치고 도착한 현장에는 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석이라 오랜만에 자신네 집에 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119에 신고를 한 건데요 하지만 무작정 문을 열어줄 수 없는 구조대원은 딸의 집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며 재촉하는 할머니 때문에 난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을 불러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의 실랑이는 계속됐는데요 끝내 경찰 입회하에 할머니는 무사히 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명절날 자식집에 찾아왔는데 열쇠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명절이고 자식된 마음으로서 문을 열어드리고 싶었지만 저희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문을 열어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찰에게 현장 인계 후 이렇게 돌아온 출동권입니다 유난히 밝고 선명한 보름달을 볼 수 있었던 올해 추석 하지만 소방대원들은 보름달을 보며 가족들과 소원을 비는 평범한 일상을 뒤려하고 소방서에서 밤을 지새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위급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정이 한참 지난 시각 구급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재빨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속하게 달려가는데요 주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해 추석에 맞춰 찾아온 아들이 119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많이 아파하는 할머니를 조심스레 들 것에 실어 구급차에 탑승시켰습니다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할머니의 상태를 꼼꼼히 물어보는데요 차에서 내리는데 드디어 인근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끝까지 편안하게 인도해지는 구급대원들 덕분에 할머니는 빠르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추석 기간에는 가족들이 많이 모여있고 즐거운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많이 드시고 고통 일으키셔서 신고를 하시거나 음주 감우 즐기시고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다치신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또 다른 구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신고자는 술에 취한 시민이었는데요 119에 신고하면 자신의 병원 치료 비용을 대신 내주는 줄 알고 전화를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119에 대해 잘못 알고 신고하거나 혹은 술김에 전화하는 등의 호의신고는 소방대원들을 힘들고 난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시민을 두고 119 구조대원들은 다시 발길을 돌렸는데요 119로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현장으로 달려가 확인을 해야 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신고 전화는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3일 동안 발생한 구조활동은 총 1187건 그리고 구급활동은 총 3380건을 기록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365일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빛나는 노고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경복음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유ещ iemand에게 기상캐스터 배혜지 제작과 글을 대세ût